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인데 저번에 배웠던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저번에 한다고 약속을 드렸죠. 이동시키지 않은 관계사에요. 관계사는 대부분 두 개의 절을 연결하기 때문에 자기 절에 맨 앞으로 나오는데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사를 소유격 관계사에서 흔히 그렇습니다. 라리사 didn't wait for husband. 남편의 답변을 듣기를 기다리지를 않았다. but 이어서 말했다. when one said they both could 둘 다 shut in inside the Arzmas 16이라는 곳 안에 갇혀있다고. 이건 동격인거죠. 도시죠. 바로 그 네임인데 그것의 이름이죠. 이게 원래 오브 위치죠. 오브 더 시리죠. 오브 더 시리. 더 시리를 위치로 받은거고 오블로 받은거에요. 그럼 보통은 이거 동반 이동을 해서 한꺼번에 이동을 해서 어 시리 여기다 보통은 집어넣어요. 어 시리 여기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어 시리. 오브 위치 더 네임 이렇게 쓰는거죠. 더 가 있을때는 후수는 못쓰구요. 아 이렇게 쓸걸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놓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겁니다. 그 도시 바로 이름이 그 이름이 would make anybody 어떤 사람도 아주 겁먹게 우울하게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도시다. 이런거죠. and 그리고 barbed wire 철조방 뒤에도 yes larissa knew that 알았다. they were free to come and go. 원하는대로 they wished 바라는대로 오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걸 알았지만 now 이제 유리는 mustn't interpret her. 그녀의 말을 옮기지 않았다는거죠. because she was far from finished 끝장이 난게 아직 완전히 끝까지 말한게 아니기 때문이었다. a에 들어갈 들어가는 단어는 오브가 되겠죠. 이렇게 문장중에서 이렇게 끝에 나왔을때 여러분이 아이씨 뭐 이렇게 할수가 있는겁니다. 그렇게 뒤에 나오는것도 한번 갖다놓은겁니다. 별건 아니었죠. 자 한번 더 내려가볼까요. 내려가보았자 아마 이거야 she was far from finished는 이건 not 대신 far from some patch라고 했죠. a city the very name of which죠. 오브 이치를 이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한거죠. a city of which 이렇게 써도 되는거에요. 물론 더가 있으므로 who's the very name은 쓸수가 없죠. who's하고 덜을 같이 쓸수가 없자잖아. 소유격한정사와 정관사 정안정사인 이것은 같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틀리는거죠. 뭐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